한국 외항해운 산업의 산 증인들을 한 권에 담은 책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송철원 현대사 기록 연구원장이 쓴 개천에서 난 용들이 바다로 간 이야기는 일곱 해운 명장들의 인생 역정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한국해운 1세대인 박형규 회사문제연구소 이사장, 신태범 KCTC 회장을 비롯해 최재수 전 한국해양대 교수, 이광희 전 한진해운 전무, 김석기 한국해사 감정대표이사, 홍숭두 연태회리 회장,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입니다. 저자는 개천에서 용은커녕 지렁이 한 마리도 나기 힘든 상황에서 허우적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는데요. 지난 10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습니다.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은 바다로 간 이야기를 통해 몰랐던 과거 해운 역사들을 많이 알게 됐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해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인천해사고에 120여 권을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